지금 어떤 마음이세요?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.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아침에 누가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. 지금 이거 누가 다 치여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던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빨리 해보실 정도로 해달라고 쓰면 감사하고 너무 좋겠어요. 아유, 무슨 일이야. 아유, 무슨 일이야. 아유, Kim. 아유. 감사합니다.